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바리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바리예요. 22번 1번 칫솔입니다. 2번 화분입니다. 3번 장화입니다. 4번 연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칫솔입니다. 2번 화분입니다. 3번 장화입니다. 4번 연고입니다. 2번 3번 4번 23번 어제는 5월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모레는 며칠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는 5월 첫 번째 목요일입니다. 모레는 며칠입니까? 운명 одним 6번 paid off 24번 지금은 열두시 삼십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열두시 삼십분입니다. 25번 1번 75억 4,216만 1원입니다. 2번 7억 5,421만 1원입니다. 3번 7421만 1,001원입니다. 4번 731만 1,001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75억 4,216만 1,001원입니다. 2번 7억 5,421만 1,001원입니다. 3번 3번 7,421만 1,001원입니다. 4번 7,421만 1,001원입니다. 3번 7,421만 1,001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번 1번 집 두 켤레와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2번 집 두 그루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3번 집 두 층와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4번 집 두 채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4번 27번 27번 사람도 많은데 그냥 걸어갈까요? 6층까지 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5번 그냥 계단으로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6층까지 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6층까지 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냥 계단으로 가요. 6층까지 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7층까지 가야 하는데 힘들지 않겠어요? 28번 1번 코끼리입니다. 2번 쥐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나비입니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1번 코끼리입니다. 2번 쥐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나비입니다. 29번 베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책상 위에 있습니다. 2번 의자 옆에 있습니다. 3번 침대 밑에 있습니다. 4번 침대 위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베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1번 책상 위에 있습니다. 2번 의자 옆에 있습니다. 3번 침대 밑에 있습니다. 4번 침대 위에 있습니다. 1번 침대 위에 있습니다. 2. 페인트칠을 합니다. 3. 농약을 뿌립니다. 4. 잡초를 뽑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시멘트를 섞습니다. 2. 페인트칠을 합니다. 3. 농약을 뿌립니다. 4. 잡초를 뽑습니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4.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4. 다시 들으십시오. 제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5.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5. 주말에는 보통 사진을 찍으러 공원에 갑니다. 5. 주말에는 사진 찍기입니다. 5. 주말에는 사진 찍기입니다. 5. 주말에는 사진 찍기입니다. 5. 주말에는 사진 찍기입니다. 32번 저는 지금 가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재미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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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축하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35번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쪽으로 갈까요? 16번 문제입니다. 무슨 옷을 사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옷을 사려고 해요? 누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제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38번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39번 금요일 밤에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복잡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물건 값도 싸고요. 좋아요. 밤에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몇 시에 만날까요? 밤 11시에 만나서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금요일 밤에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복잡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물건 값도 싸고요. 그러면 몇 시에 만날까요? 교훈이 밤 11시에 만나서 같이 가요.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똑바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